안녕하세요. 유한터증권에서 스몰캡을 담당하고 있는 권명춘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분기 외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14%, 8%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을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지역별로는 국내 판매가 굉장히 호조세를 보였고요. 제품별로는 고주파 제품에 대한 판매가 성장함에 따라서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에스테틱 디바이스 기업들한테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해외 매출처 다변화인데요. 2분기 실적을 통해서 해외 매출처도 다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익률이 높은 소모품 매출도 성장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처 다변화와 브랜드 인지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제품인 댄서티가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댄서티가 국내에서 현재 판매가 시작이 됐고요. 미국과 일본으로 현재 판매가 입국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가 이 회사의 계절적 성수기입니다. JCS 메디칼은 사이노쇼라는 글로벌 탑티어 에스테틱 디바이스 기업과 ODM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상반기 때 판매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4분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에 원재료비가 올라가서 매출 원가율이 올랐고요. 이에 따라서 이익률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원재료 가격이 정상화, 하락함에 따라서 이익률 개선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간단히 댄서티를 말씀을 드렸는데 댄서티는 고주파 제품으로 2023년 올해 4월 달에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2분기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이영애 씨를 광고 모델로 해서 TV 광고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 날 미국 FDA 500CK 등급을 획득을 했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댄서티를 통해서 J-CIS 메디칼은 기존의 고주파 제품인 포텐자 이외에 댄서티가 추가됨에 따라서 제품 라인업을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포텐자가 2019년 사이너쇼 통해서 ODM 공급을 계약을 체결했고 지속적인 성장을 했고 2022년에 추가적인 재계약을 통해서 성장세가 이어졌다는 점을 회사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포텐자와 같은 해외 진출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출 비중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댄서티의 2023년 하반기 국내와 해외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포텐자 기존의 고주파 제품인 포텐자의 중국 진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관련해서 내년 추정치를 매출액 1800억 영업이익 600억 이상으로 추정을 해놨고요. 국내 피어 기업의 평균 피어 25배를 적용을 해서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schon tenant slurp기 등이 있고 행위가 Wohn원으로ıll places ales 스푼플러스 스푼플러스 이 일어로 לח tek szych